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분석 결과 대구경북권 4년제 대학의 상위권 학과는 326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대구경북지역 수험생의 대학지원에 도움이 될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성적을 400점 면점의 원점수로 볼 때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서울지역 중위권학과와 대구경북지역 상위권학과는 327점 이상, 대구경북지역 중상위권학과는 293점 이상, 대구경북지역의 4년제 대학 지원 가능 점수는 159점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연20계열의 경우 지역대학의 의회 한의회는 353점 이상, 서울지역 중위권학과와 대구경북지역 상위권학과 326점 이상, 대구경북지역 중상위권학과는 293점 이상, 대구경북지역 4년제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는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